웬일로 애들 보약을 다 챙기고 평생 안 하던 짓이야? 노망이 난다? 미안하게 했나 보네 엄마, 엄마 나 얼음물 대체 이러면 날씨면 언제까지 더울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네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탔어 어릴 때부터 기다려봐 이거 좀 마셔 엄마 설마 나 주려고 내가 보약 먹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나 아니고 네 아버지가 혜원이 거 사면서 니들 생각했나봐 아, 아버지가? 아, 엄마 이거 이거 때문에 겁먹으신 거 아닐까? 얼른 먹기나 해 아, 마는 막 기운이 바로 막 솟는데, 어? 아, 마는 너 지금 뭐 먹었냐?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, 정신 나갔어? 어린 놈이 밥 잘 먹으면 됐지 무슨 보약이야, 이놈아? 애들 거 아니에요? 그럼 당신하고 내 거예요? 다 늙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보약이야, 보약은? 여기 이름 안보여? 아, 삼식 아, 임상품권을 왜 가져가요? 아, 뭘 안보라? 제수씨가 노산이잖아 몸 모호 못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 삼식이잖아 이런 거 여자끼리 좀 챙기면 좀 좋아 동산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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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대끼리 다 해먹어라! 니대끼리 다 해먹어라! 동산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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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